somethings in life.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something, 몇몇 것들은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리고 they deserve, 되겠습니다. deserve는 받을 가치가 있어요. 뭐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your full commitment, 당신의 최대한의 전념, 물두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다 그는 게 아니고 something, 몇 가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it's important, 가져오죠. it's to, 신주어 입니다. to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죠. when, 되겠습니다. performing your jobs, 너의 어떤 일을 할 때 수행하는 거죠. performing, 되겠습니다. 1번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cultivating, 되겠습니다. 이걸 발전시키는 겁니다. your marriage, 결혼생활 발전시켜, 그 다음 raising, 3번 양육하는 겁니다. 키우는 거에요. 양육하는 거, 아이 양육하는 거, and competing, 4번 경쟁하는 겁니다. 그죠? for the league, 뭐를 위해서? league bowling championship, championship 선수권대회입니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giving it your all is necessary part of success, 되겠습니다. 여기서 it 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it입니다. 그것한테 너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그죠? 잠깐만요. 이게 아예 이거, D, O죠.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서 몇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giving it your all is necessary. 필수적인 부분이죠. part, 부분입니다. 성공의 필수적 부분입니다. which gives us pride. 그것은,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죠. 뭘 주는 거예요? pride, 자부심, 이런 것들. 그리고 joy, 기쁨도 주고요. and the sense of self-worth. self-worth라는 것은 뭐냐면, 자존, 자부, 그 다음에 센스가 심, 감, 이런 얘기죠. 자존심,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unfortunate. 야, 근데 불행이도 말이야. at some point. 어디에서? some. 어떤 지점에서? early, in life. 삶의, 그죠? 아주 초기 어떤 지점에서? we all heard. 자, 우리 모두가 들었단 말이야. someone says, 뭘 들었어요?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어. always do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해. 이거죠? 항상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다. 5번 갑니다. and. 자, 그리고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 충고의 wisdom,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몹시. ever. questioning. 질문,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질문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it이 바로 요렇게. 그죠? 이렇게. 이 충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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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these are the people. 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avoid,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summon. 이 사람들입니다. trying.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걸 회피하는 거야. 아이고, 시도하는 거죠. 잠깐만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걸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최선을 다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걸, 새로운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upgrade, 두려운 겁니다. 뭐가? that, 이하가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judge, 판단하니까. 그들의 노력을 판단해요. 그죠? 그리고, 꾸짖으니까. 왜 꾸짖는 거야? 그들을 꾸짖는데, 왜 꾸져? 만약에, it's not the best.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 아니면, 그럼 여기서 it은 뭘 말하겠어요? 여기서 it은 그들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의 노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은, miss out on 되겠습니다.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거죠. 놓치는데, 왜 놓치냐면, 새로운 활동을 안 하니까 놓쳐. 뭐를? lots of fun. 많은 fun, 재미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mind expanding 되겠습니다. mind expanding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의식을 확대하는. 아, 이거 funny 형용사로 쓰였네. 재미있는. 재미있고, 의식을 확대하면서. enjoy, 즐거운. 활동 같은 것들을 놓치는 거죠. 당연히 놓치겠죠. 새로운 활동은 happy하니까. 자, because of the. always do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하다고 하는 그런 mentality. 사고방식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 항상 최선을 다하다. 이거 항상. 항상 최선을 다하다는 사고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요렇게.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